상처가 너무 많고 이거를 지금 유격 달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사장님 물건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꺼, 내꺼, 내꺼 그건 깨면 안 되지 내꺼는 사이즈가 얼마는데 내꺼 사먹지 않으면 75점에 그건 기가 막히지 상처가 상처가 큰 것이 짤랑이 짜서 붙인 것이 구구가 아닌 줄 알았다 이게 별거야 이것도 깨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안으로 이런 것들도 또 있어요 다음은 서울의 주택 서울의 주택 서울의 주택 서울의 주택 서울의 주택 한국어는 4개 5,000원 8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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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는 쓸만하네 그러지 요거 요거 요거는 괜찮지 요거 저거 이리 와봐요 3개는 괜찮아 다 봐봐 이거 700만원씩 몰아서 하는지 이 사람이 1000만원은 돌아올 거 아니고 요거 저거 이거 내가 옛날에 파는거야 요거 저거 어디 주어치우고 저는 뭐고 4개정 4,5개는 괜찮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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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우리 집에서 하는거야 옛날에 요거 이 놈까지 그 놈까지 저쪽까지 4,5개는 괜찮아 근데 이것을 몰아서 750만원 다 태반인데 가격이 안맞아 이리 와봐요 아까 그 놈이고 이 놈까지 쫙 저까지 몰아서 갖고 온것이 2500만원씩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8곳을 얼마로 덜라고 했는가 여기 사고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쪽에 특수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헛빵이 아니라 금액만 싸면 헛빵 아니지 비싸니까 그렇지 여기가 아주 수령은 잘 잡혔네 수령은 많이 잡혔는데 선이 선이 더 이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 이 소나무가 뭐 부쳐가지고 어떻게 모양을 제대로 찍지를 못다갔네 이것도 깨달라고 할 것 같은데 요거 세게 다 억제 물 올 것 같은데 아 이 소나무가 뭐지 이렇게 감자 응 이 소나무가 너무 상관없어 이 소나무가 너무nin다 이런 소나무가 너무 상관없어 이쁘고 너무 상관없어 지금의 소나무가 너무 상관없어 이 소나무가 너무 상관없어 이렇게 요거는 여름에 상관없어 상관은 유의되는 잘생긴 놈이 있어도 상관은 잘생긴 놈이 힘들어, 아까 우리까지 상관은 더 어렵고 그님이 보조가 딱 맞을 수 있는거지 이런거는 필요하거든 이런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로봇이 다 이용하라고 생각하니 잘생긴 한잔 감사합니다.